안녕하세요 박봉영입니다. Hello guys, this is 봉영 Park.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갑자기 찾아뵌 거는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 저의 유튜브 컨텐츠 거의 대다수가 Lost Ark에 관련된 거였는데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오늘 저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저의 유튜브 컨텐츠가 즐기고 싶습니다. 거의 다 얘기한 것이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거의 다 얘기한 것이었습니다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길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밌는 그런 영상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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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록 홈페이 мной 그리고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